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자 이 보시면 집에서 이제 산림 하시는 분들은 곰팡이 이런 음식물이나 이런 데 오래 보관하게 되면 퍼지는 것을 보게 되면 좀 경이롭다고 할 정도로 급속히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몸에 침투한 그런 나쁜 세균이나 체포들도 굉장히 급속히 퍼져나가는 거죠. 이 선거부정이라는 것이 공직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밑에 성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의 소위 지탱하는 근본이 여러분들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 하부 질서들은 대부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을 지키는 것이 무척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공직선거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공직선거가 무너진 것은 이미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공직선거가 무너진 10번 공직선거 11번 공직선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당대표 경선도 대부분 다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가 자기 힘으로 당대표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현 씨가 자기 힘으로 당대표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이 다 여러분 봅니까 오염된 거지 않습니까 당대표 경선이 오염이 됐는데 대선 후보 경선이 오염이 안 됐겠습니까 오염이 됐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꼭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문제를 걱정해 왔던 것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공직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에 승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죠 오염되거나 더렵혀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런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거나 또 여러분들 그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적인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적인 노력은 여러분들 에너지가 드는 거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지 않습니까 다 오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태경 씨가 도저히 경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론조사한 원자료를 국힘의 공천관립위원회가 제출해달라 그렇게 시작하는 거 뭔가 하니까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 대부분 다 오염이 됐다고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뽑아주고 싶은 후보를 뽑기 위한 요식행위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민경욱 후보가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에게 세 번이나 전화가 가냐 그거는 당신들이 샘플을 거기에 딱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생각들이 좀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이 공직선거의 선거 투명성 문제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